안녕하세요 저는 민트입니다 아 민트 네 제 진짜 이름은 군 밭 번 바위 워라 군 입니다 이름이 지금 뭐라 그랬죠 군 밭 번 바위 번 바위 뭐 뭐 라 워라 군 군 4 군 밭 번 바위 워라 군 번 바위 워 라 큰 이제 새끼 제 이름이 되었구요 여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거기에 숙이고 대구가 쏜 쏜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친구, 아빠, 엄마, 스님한테도 높이가, 위치가 달라요. 그래요? 위치가? 친구 할 때는 그냥 양손에, 가슴사에 붙이고 고개서 끼면 돼요. 친구한테는? 네, 그리고 사와디. 사와디 갑. 네, 그렇게 보이면 돼요. 친구한테는 이 가슴에는 사와디 갑. 네, 근데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. 남자는 갑, 여자 가. 가. 네, 달라요. 안녕하세요이면 남자, 여자가 달라요. 사와디 갑. 네, 저 받으면 사와디 가. 아, 사와디 가. 네. 아빠, 엄마 인사할 때 엄지손가락 턱에서 붙이고, 검지손가락 코 끝에 붙이면 돼요.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. 아, 그렇게? 네. 스님한테 이제 또 올라가요. 이제 검지손가락 코 끝에 있고. 코에다가? 네. 검지손가락과 이마, 여기. 그 나라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아니, 사실은 이게 말이 하나가 어려워서 그렇지. 참 잘 배웠습니다. 사와디 가.